70cm 다이어트 먹방! 오늘은 토마토 6개의 스테비아를 뿌려봤어요 맛있게 먹겠습니다 소중한 gleam 고추장 트가 엄청 질어요 고춧가루 못 들을때 그러면 덩어내요 소중하게 먹으면 속이 우쌓 고추장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남은 토마토에 제로 사이다를 넣어서 다이어트 토마토 화채를 만들어 먹어볼게요 진짜 맛있어요 프라이트 제로 너무 맛있어 여러분 다이어트도 행복하게 하세요 안녕 안녕